안녕하세요 코레아틴터 박병렬입니다 오늘은 현대에서 출시한 투싼 신형이 입고돼서 모든 시공을 다 끝난 상태인데요 썬팅과 블랙박스를 같이 시공하셔서 지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행사하고 있는 발수코팅, 앞유리 발수코팅까지 시공이 끝났습니다 썬팅은 코레아틴터에서 수입하고 유통하는 프리즘 필름으로 시공하고요 열차단, 자외선 차단, 시인성까지 아주 뛰어난 필름입니다 이 뛰어난 필름은 보증기간이 평생 무한 보증입니다 혹시라도 필름이 탈색이 된다든지 뜬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폐차하실 때까지 무한 보증 다시 재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름도 중요하지만 시공자의 실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 고객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진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블랙박스를 시공하였고요 밧데리의 소물량도 아주 적고 또 여기서 스마트폰으로는 운동이 가능하셔서 동영상을 확인 및 저장도 가능하고요 바로 중성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그리고 또 고장률도 적어서 굉장히 오래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, 이상 코레아틴터 박경렬입니다 자, 이상 코레아틴터 박경렬입니다 자, 이상 코레아틴터 secret ر Mitte TRUS Berkeley 자, 이상 코레아틴터 박경렬 그리고 찾ù до겠구oon